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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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이라는 거 아시죠 예 발짝이 꽃처럼 운받을 해젔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往 으 으 으 으 올해 탈춤 페스티벌은 새로운 변화로 가득한 축제였습니다. 축제장을 시민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오면서 원도심 골목골목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며 축제의 열기로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내연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축제가 되도록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제의 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